신디어버튼은 오직 누구도 쎈서만 구독 꼭 눌러! 핫한 귀신들과 함께하는 퀴즈쇼, 거스트 퀴즈! 오늘의 게스트는요? 아, 치킨! 아, 치킨! 기계 속의 방랑자, 정목귀입니다! 기계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나는 정목귀씨! 특제 능력! 기계를 타고 천만볼 트로이더! 필살기미요! 으, 치킨! 다양한 기계를 통한 파워업! 자, 그러면 퀴즈 내주이소! 자, 그럼 지금부터 4장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서 저의 부품과 똑같은 그림을 골라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4번!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신비한 파트 도깨비 파티 출시! 더 재미있고 풍부해진 AR 카드 게임! 으아! 오예! 자원이 다른 애니메이션! 와! 신비한 파트 도깨비 파티 절찬 판매 중! 여러분, 잘 생각해보셨어요?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이! 근데 왜 내 배가 보기로 나온거야? 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